우리가 모든 기사에 거래 절벽 거래 절벽 그리고 이제 카더라가 많았잖아요. 작년 대비 뭐 한 건도 안 돼요 뭐 하는데 공식 통계가 국토부의 2월 거래 주택 거래 통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매매량만 보면 2월 한 달 동안에 전국에서 집을 사고 판 건수가 한 4만 3천 건. 작년 대비 거의 38% 4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더 하이라이트는 서울인데요. 서울은 한 2월 한 달 동안 사고 팔은 게 4천 3백 건 정도. 4천 3백 건. 작년 2월 대비 70%가 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럼 3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3분의 1 토막이고 방배동의 A 아파트 약간의 대단지 중대단지인데 작년 9.13 대책 이후에 2월 말까지 단 한 건의 매매 거래도 없었다. 저거 어디인지 알 것 같은데 수천 세대 아닙니까 당일 수가. 꽤 되는 세대입니다. 나오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4천 3백 건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부동산이 화랑이라고 할 때 월별 서울 기준입니다. 한 1만 1천 건 1만 2천 건이 되면 이제 화랑이다.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8천 건에서 1만 건이면 오케이. 하고 이제 6천 건부터는 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도 2천 건이 더 적어진 4천 3백 건인데 문제는 3월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더 깨질 것 같아요. 그래요. 4천 3백 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3월에는 전월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제 주위도 다 지금 전세 계약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결국 여력이 있는 매매 수요도 다 전월세로 갈아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거래 절벽의 추위는 상반기 내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집값 안정화라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은 이렇게 거래 절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 팔고 대신 폭락도 아니고 안정화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고 이 추위를 짐작 가능한 정도의 폭에서 움직이는 집값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여기의 주인입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때려잡을 때 완벽하게 뭉쳐가지고 때려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때려잡을 때는 요만한 탈출구를 두고 때려잡을 때도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탈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어쨌거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뜻은 뭐냐 정부는. 보유세를 공시가격도 상향 조정했죠. 들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다가게 되죠.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가 때려서 팔면 세금 어마어마하게 부과되고 대출을 완전히 묶어놨기 때문에 이미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생각은 뭐냐. 그동안에 했던 투기꾼들 10억 올랐어. 그러면 한 5억 내지는 3억 더 낮춰서 아예 그냥 2016년 말가격으로 팔아라는 게 정부의 의지예요. 그런데 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투기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안 팔고 버텨요. 어디 한번 보자. 뭐 보유세 내 왜 그동안 오른 게 뭐 벌써 한 5, 6억 10억 되지. 하고 금매물이 나왔을 때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실수요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물량을. 그런데 대출 규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가령 서울 집값 6억이다 7억이다 평균하면은. 지금 LTV하고 DSR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글쎄요. 한 7억 기준으로 하면은 3억도 안 나올 거예요. 대출이. 그러면 캐시 4억이 있는 사람만 물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지금 4억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정체된 상황에서 거래 절벽만 쫙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여기서 더 의도는 좀만 더 좀만 더. 이제 6월 지나서 재산세 확정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종부세 나오고 그러면은. 못 버티고 던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똑같은 상황이 2007년 때도 있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칼람도 쓰고 했지만. 그 진정성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박수를 보네요. 그때도 어땠냐. 보유세도 왕창. 팔면 양도세도 왕창. 딱 양쪽을 가두고 쫙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안에 갇힌 사람들이 더 단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걸 벽을 물어내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도 부동산 잡겠다는 규제도 알고 하겠지만은. 요만한 어떤 탈출구를 주면서 내부를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요동치게. 요즘에 제가 드라마 열혈사제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거기도 좀 보면 내부끼리 어떤 악의 무리들끼리 이탈이 나와야 그걸 때려잡게 돼요. 그런데 안에가 꽁꽁 뭉쳐버리면 굉장히 잡기가 어려진다는 말이죠.